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12시 방송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조금씩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리플, 2025년 1분기 최대 27달러 가능하다. 법적 분쟁 노이즈를 버텨야 된다. 라고 이그레그 크립토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가격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굉장히 매우 희망적인 가격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분기까지 최대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가격 목표치가 야심차 보이지만 본인이 그런 줄 아시는군요. 야심차다. 좋은 표현이네요. 아주 야심찬 가격 27달러. XRP의 장기 성장 기회가 기대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7달러가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로 봤을 때 내년 너무 한 차라리 2.7달러도 지금 가능할까 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1분기면 내년 2025년 4개월 안에 2.7달러 가능할 수 있게 이거는 차라리 낫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 너무 야심차고요. 이분 표현대로. 2.7달러는 뭐 나쁘지. 현재 0.53달러에 거래중인 리플은 이전에 3300%와 700% 상승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3월 1일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사과방송 드리겠습니다. 27달러는 근데 그러나 좀 야심차다기보다는 좀 허황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 2.7달러한테도 대박 아닙니까? 뭐 이런 비프로스트 브릿지 또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아 연단위로 보고 있군요.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왔고 나왔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규제의 소음이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허황된 가격은 마음이 두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 저희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어떤 분 등록금까지 다 자기 자녀 등록금까지 다 빼서 리플에 올인했다. 연말에 만원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분 글 지웠더라고요.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분은 진짜로 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만원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지만 허황되죠. 두 달 조금 며칠 더 남았는데 만원 본인도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았나 봐요. 리플은 만원이 될 수 없구나. 연말에 밖에 바람 소리가 좀 들리니까 굉장히 바람 많이 부네요. 춥네요. 어쨌든 단기로 봤을 때 허황된 가격 27달러 같은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좋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2.7달러는 또 모르기 때문에 2.7달러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2.7달러라면 그나마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죠. 내년 1분기에 2.7달러 이건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목표 가격보다는 차라리 이슈로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뭐 언제 2.7달러가 될까 뭐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는 ETF, 아니 저기 블랙록이 언제 ETF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 블랙록이 ETF 관련 이슈를 시작해준다면 강한 상승 모멘텀 XRP 가격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차라리 그런 계획이 더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뭔가 좀 확실하잖아요. 얼마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슈 아니면 RLUSD의 성공적인 오픈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리플 투자자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오늘 두 번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석가모니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무지개가 뜬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다. 이걸 진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투자로 친다면 바이더 딥에서 그 딥 파인 곳 다른 사람들 다 절망에 빠졌을 때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진흙은 결국 연꽃의 영양분이 되어서 연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도록 만든다. 진흙이 연꽃을 아름답게 피게 하듯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고난과 역경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피게 만들어준다. 결국 고난이 있어야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는 인생의 기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평탄할 때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가 위기에 닫혔을 때 어? 위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극복하려고 하는 이 지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힘듦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말씀인 것 같고요. 폭풍과 지나가면 무지개가 뜬다. 우리의 삶에서 거센 폭풍, 고난, 역경, 리플의 고난, 리플의 역경은 그리고 항소같은 역경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징조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과 폭풍이 가장 강할 때가 평화가 오기 직전이듯이 어려움의 순간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곧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 어려움의 순간이 깊을수록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고난은 일시적이고 희망은 영원하다. 폭풍우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고난의 순간이 오면 그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무지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만 나타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라는 뜻이네요.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문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후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고난은 일시적이고 희망은 영원하다. 희망을 마음속에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위에 자극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결국 무난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난은 일시적이고 희망은 영원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거센 폭풍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징조고요. 어려움의 순간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곧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과 역경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피게 만들어준다. 폭풍만 지나가면 무지개가 뜬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표현한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